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kt 위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또 3월 9일 오늘이죠 불구진 한 수도권 구단의 투수 a의 학교시절 잘못 입근 지금 폭로가 탁 이어졌는데 짚어보겠습니다 kt 위즈 리뷰입니다 리뷰 앤 프리뷰가 아이고 너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모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kt 위즈 두산베어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nc 다이노스 이렇게 세 팀이 남았는데 앞서 제가 kt 위즈의 기장 캠프 현장 콘텐츠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캠프 취재가 사실 프리뷰 성격이 좀 짙습니다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체크가 돼야지 콘텐츠 제작에 들어갈 건데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이것 조금 조금 많이 좀 챙겨 봤습니다 먼저 죄송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두산베어스 nc 다이노스 리뷰 앤 프리뷰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뭐 리뷰보다는 좀 프리뷰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맞추기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의 2021년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논란이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야구인들 사이에 올 시즌 성적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팀이 바로 kt입니다 지난해 돌풍의 팀을 두 팀을 좀 꼽아봐라 이러면 뭐 당연히 창단 첫 통합 우승을 했던 nc 다이노스 그리고 2위 정규 시즌 2위 kt 위즈죠 물론 가을야구는 좀 짧게 했습니다만 nc는 개막에 앞서 가을야구 갈 수 있는 팀으로 꼽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강팀으로 분류가 됐고 하지만 kt가 좀 달랐죠 중위권 전력이다 하지만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좀 더 낮게 봤다 결과는 극적인 정규 시즌 2위였죠 외국인 원투펀치인 데스파인의 쿠에바스 선수의 5승 합작 소영준 선수 신인왕 배재승 선수까지 4명의 10승 투수 반영에 딱 올랐습니다 하지만 mvp인 멜 로아스 주니어 선수의 활약이 없었다면 뭐 이 또한 불가능했을 행보였겠죠 그 강력한 초강력 로아스 선수가 일본프레하고 한신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제 변화의 돌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로아스 선수 3할 4풍 구리 지난해 192안타 47없는 116득점 135타점 5패에서 1.097 압도적인 승적 한 단장의 얘기입니다 로아스의 지난해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7이 넘었는데 팀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나 앞뒤 타선 영향도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스테티즈 기준으로 7.80 war이요 아마 뭐 이 단장 이야기는 타격을 받았으면 그런 바람이 없진 않겠지요 그래서 올 시즌 kt 위즈의 성적은 다운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하지만 지난해 이제 가을 야구 경험도 있고 뭔가 그래도 새롭게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공백을 채워서 올해도 가을 야구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아주 팽팽합니다 두산베어스도 누수가 있죠 FA 오재일 선수 최주환 선수 나왔고 하지만 버틸 것이라는 주의 의견 주변의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두산은 깡팀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자 키우면 타격이 클 거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지금 진출을 했고 또 주전 마무리 조상우 선수가 석 달 못 나옵니다 그래서 키우면 타격이 더 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의견들이 자 NC 다이노스하고 LG 트윈스는 이강이라는데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이 두 팀은 강할 거다 전력 누수도 없다 이야기하는데 KT를 두고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그냥 예 마구 갈린다는 자 로아스가 떠난 KT의 올 시즌 운명 지난해 가을 야구 못 갔던 팀들 중에서 기아 타이거즈, 롯데자니즈, 삼성나연즈, SS 랜더스는 대놓고 우리의 목표는 가을 야구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영업도 하고 내실도 다지고 경험치도 좀 쌓았고 리빌딩을 선언한 하나이글스를 제외하고는 죽기 살기로 올해 그냥 가을 야구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가을 야구로 갔던 팀들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느 팀이 내려와야 될까요 아니 NC, LG는 다들 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두산, 키움, KT 이렇게 세 팀이 딱 있는데 이 세 팀 전력 누수가 딱 조금 드러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은 좀 빠져도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키움은 좀 오래 고민을 할 거다 그렇다면 KT, KT가 정말 중요하다 다들 그냥 KT를 좀 내려야지 올라갈 건데 자 로아스의 존재감, 팀 기여들을 다 알지요 그래서 지난해 KT 구단이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의 선수와의 재계약에 올인을 했었고 하지만 실패를 했고 알몬떼 선수를 데려왔지만은 알몬떼 선수가 로아스 선수만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KT의 희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희망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야구 BCG는 이런저런 전망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재이가 쏠쏠합니다 KT는 내부적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올해도 잘할 거다 이렇게 프론트에서 딱 이구동 승입니다 이승용 단장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투수는 1군 짝이 쉽지 않다 고영표 합류가 크다 고영표가 너무 좋고 배재승 작년보다 좋아졌고 배재승 릴리스 포인트가 더 올라가고 외국인 선발 투수 둘의 소영준 배재승 자 고영표까지 다섯 명이 만들어졌다 김민수 심재민은 6, 7번 선발 후복고 불편도 안정되고 안영명 모음 상태 좋고 박시영 좋고 자 이복은 유원상 선수도 있고 이강철 감독님이 투수 쪽은 엔트리 구성이 쉽지 않다 이게 선수가 없어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엔트리 어떻게 구성하느냐 기존 김재현 주건 조현호 하준 자 이렇게 좋은 선수들 막 있다는 거죠 2군에도 선수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방망이는 자 이순연 단정이 계속됩니다 한번 보시죠 타격도 보니까 김민혁 좋아졌고 문상철 권동진이 재밌을 것 같아 재밌는 선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아스 선수가 없지만 그래도 막 다 나온다 공백을 메울 선수가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로아스 선수 공백은 투수가 마운드가 조금 채워주고 공격 보면은 대체 선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순연 단장이 올해 75승 쯤 예상을 한답니다 작년에 81승 했어요 올해 75승 해도 관리하고 충분히 가고 목표치가 내려갔다기보다 지난해처럼 SSG하고 하나가 마구 무너지질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들 두 팀 때문에 승수 인플레가 있었는데 전력평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단장이 스스로 2019년 2020년에 모두 예상승수보다 더 많은 승을 팀이 올렸다 이렇게 강조도 하고 자랑도 하던데요 트레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시도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KT가 먼저 나섰어요 지금은 작전을 좀 바꿨다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KT의 변수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지난해 KT가 팀 타율 3위 팀 평균자 채점 4위 방망이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5회 이후에 상대팀 특히 선발보다는 불펜을 상대로 그냥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박살되는 폭발력을 좀 보여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죠 투수력은 불펜 고민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선발은 그래도 4명이 두 자리에서 승수를 좀 채워줬으니까요 먼저 신인왕 소영준 선수 2년차 징크스 여부 요즘은 그냥 2년차 징크스가 리그 대세도 아닙니다 최근에 신인왕들 2년차도 다 잘했어요 적절한 관리도 받기도 하고 지난해도 소영준 선수 시즌 중에 2주간 휴식도 받았죠 이닝 제한도 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투구 패턴 그리고 피칭 스타일을 감안을 하면 2년차 징크스 걱정 별로 안 한답니다 완승행에 좀 가깝고 고영표 선수는 그렇다면 검증이 됐나 자 군 제대 했는데 확실한 선발 카드는 아니지만 뭐 이닝이터 역할은 분명할 거고 그래도 5선발을 이렇게 확정했다 이런 팀 많지 않잖아요 시즌에 들어가면 당연히 예측 불허 상황이 또 반복이 되고 생기기도 하겠지만 선발진 댑스가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거 자 만 40세 유한준 만 37세 박경수 선수 세월과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KT는 포스트 시즌 경험과 더불어 강백호 유한준 박경수 황재균 상위 타선 라인업이 그대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 관리만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 이게 숫자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숫자는 거짓말 잘 안 하죠 물론 그 통계에 오류가 있긴 합니다 그 내면의 오류가 하지만 숫자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강철 감독 김태균 수석고체가 유한준 선수를 두고 은퇴하면 안 되겠다 아유 이 사람아 당신 은퇴하면 안 되겠다 아직도 팔팔하다는 이야기죠 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합니다 농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불편뎁스 한번 보겠습니다 안영명 박시영은 실패한 카드 아니었던가 하나에서 안영명 선수 영입을 했죠 방출된 다음에 영입했고 박시영 선수는 트레이드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전 소속 지금 롯데자연체에서도 뭐 주전급에서 조금 밀린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투구 디자인만 약간 피칭 디자인만 약간 손을 보면 살짝 손 보면 충분히 통하고 1이닝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답니다 땅볼 투수들이 많아서 수비 시프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KT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시영 안영명 선수 그리고 또 군에서 돌아온 심재민 선수는 이러한 어떤 팀 내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약점도 좀 보완해 줄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한다 그래요 좀 빠른 봄도 던지니까 알몬테 선수는 내구성이 좀 고민이죠 어떨까 햄스트링 등 잠부산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풀타임이 좀 어려웠죠 알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위적인 부분에서 좀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명타자 외야 수비 외야 수비는 약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우익수로 많이 뛰었는데 본인은 또 좌익수가 좀 편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팀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외야의 KT가 참 인원들이 많습니다 조영호, 배정대, 문상철, 김민영 등등 수비 출전 부분들은 좀 배려를 받을 것 같아요 알몬테 선수가 방망이에서 역시 좀 잘해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아 타이거즈의 프레슨 터크 선수 그리고 또 하나에서 뛰었던 제랄드 호잉 선수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장 그리포인데 근데 이런 선수들도 국내에서 하면 30홈런씩 막 쳤죠 그럼 자연적으로 그냥 중장 그리포가 거포됩니다 그래서 KT의 가위야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야구부장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가을야구 진출이 올해는 조금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아무래도 좀 로아스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상당히 커 보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파이네 선수하고 쿠에바스 선수 이 선수들이 쿠에바스 선수가 3년차에 좀 접어드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어느 정도 해줄까 데스파이네 선수가 좀 많이 던졌죠 많이 던진 이 부분들 4일을 쉬고 계속 던졌는데 체력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조금 어떤 좀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좀 있지도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한윤 선수라든지 박경수 선수의 좀 노장 선수들이 또 세월을 또 먹어 가니까 나이를 먹어 가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좀 고려를 한번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은 어떻다? 잘 맞지 않죠 전체 순위 예상은 개막 전에 한번 개막 이전에 한번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개막 예상은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각오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한 구단 학교 다닐 때도 잘못이 폭로가 됐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 34세 중학교 3학년 시절 16살 그리고 18년 전에 1위인데 이 학교에 다닐 때 했던 나쁜 짓들 이 부분이 또 터졌는데 올 들어 지금 프레아고에서 학교폭력이 네 번째인데 여자 배고에서 쏘아올린 이 작은 공 터트릴 거야 하면 이 후폭풍 가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된 적이 있나요? 본인이 시인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쉽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피해자가 많이 좀 힘든 부분은 물론 있기도 한데 하지만 A 선수가 얼차례는 준 적이 있다고 일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 폭행이죠 그래서 2주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구단의 연락을 먼저 2주 전에 처음으로 취해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당했다 그리고 3월 9일에 오늘이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팍 퍼졌는데 구단명 선수 이름은 지금 익명입니다 또 뭐 당연히 이건 익명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말씀드리면 우리 채널에서 야구부장 왜 ABCD 놀이를 또 네가 또 시작을 하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츰차츰 공개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공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 팽팽합니다 매번 팽팽하죠 뭐 안 팽팽할 수가 없다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피해 사실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야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야 뭐 이렇게 부풀려졌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해자는 가해자가 막 좀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도권에 5개 팀이 있죠 지금 뭐 이렇게 학교폭력 이슈가 걸려있는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두산 LG 트윈스 2번 이슈권에 해당 팀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뭐 일이 나쁜 일이 있습니까 폭행 목욕탕에서 물고문 돈을 갈치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구타하고 머리를 둥기로 때리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왕따를 시키고 합숙소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입안에 살충제를 벌이고 자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학생의 학교폭력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그냥 심각한 범죄의 스릴렉 수준 거의 뭡니까 충격적이야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 해당 팀에서도 이걸 이렇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믿냐 뭐 이 정도입니다 제가 좀 주변 취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좀 있으면 제 나름대로도 이 건은 당분간 사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려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뭔가 명확한 것이 됐을 때 언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주장이 너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구단이 이제 2주 전에 전화를 받았고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연락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죠 선수가 지금 훈련에서 제외됐는데 훈련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일부 얼차이라든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제재 차원이 아니라 중학교 시절의 잘못을 제재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등 뭔가 후속 행위가 좀 필요하다고 구단에서 판단을 해서 선수한테 훈련해서 제외시켰는데 훈련하라 그래도 야구하라 그래도 지금 뭐 놔둬도 야구가 제대로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 선수가 올 시즌 1군 전력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선수였습니다 1군에서 뛸 선수였는데 구단이 지금 멘붕이죠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2주가 지난 다음에 지금 언론에 제보를 해서 지금 기사가 방 터졌는데 앞선 세 차례 학교 폭력 폭로하고 좀 다른 점은 이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안 깠다는 점입니다 실명을 까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단에 먼저 이렇게 제보를 한 부분이 조금 특별하다고 좀 보이고 해당 구단은 향후에도 입장 표명 안 한답니다 가해 선수는 뭐 물건무늬 살충제 부분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에이전시와 함께 지금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법적 대응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더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